됐어? 대답 오늘? 내가 했지? 네 준우 누구랑 잤어? 누나 누나랑 잤어? 누나 코 왜 이래요? 준우 코에 하트네 하트 준우 하트 좋아하지 누나 여기 머리 왜 이래요? 엄마 머리 여기 모이가 뭐 부러졌어요 머리가 부러졌어요? 머리가 왜 부러졌어요? 머리가 자꾸 이상해졌어요 아 이뻐 우리 애기 아 이뻐라 아 이뻐 준우 밥만 먹어야지 배 안고파? 배고파요 뭐랑 먹고 싶어요? 계란 계란 먹고 싶어요 오늘은? 네 두부 먹을까 두부? 어? 나는 많이 들고 싶어요 두부 준우 엄마 따라해봐 피곤해요? 어? 우리 애기 피곤해요? 왜 벌써 일어났어요? 더 자지요? 응? 피곤해? 피곤해? 대답해야지 왜 눈물이 나지? 우리 애기 왜 눈물이 났어요? 이제 엄마 먹자 알았지? 안녕 안녕 안녕